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꽁꽁꽁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날씨 미세먼지 없어서 맑아서 좋았는데 너무 추웠어요. 맞아요. 17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강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18일에는요,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 소식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요, 특히 심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도리나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방안용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얼마 전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트럭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압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항구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를 기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 건의하는 안을 준비했다가 인천시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설문조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응답자 중 75%가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인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109명, 계양구에서는 4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김포 85명, 부천 85명 등 2,153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경기도가 84.3%, 인천은 전날 6시 기준 89.4%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행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아예 죽음에 슬퍼했는데요. 부평구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박진영 부평구 언론 미디어팀 주무관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로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번에 구상 중인 안전대책, 구상,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어린 생명을 잃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저희들도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부평구 공직자들도 오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과속 방지턱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교통선 안전펜스, 무인단속 장비 등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인천경찰청도 만월산 터널에서 교차로까지의 접근으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고 지역이 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 마련돼 있습니까? 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 구역 인근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수초등학교와 인천시와 같이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후 개선안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안전시설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학생들 등학교 시간에 순찰차 두 대를 배치해서 교통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고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또 인근 부평 4구역을 비롯한 15개 공사 현장에 화물차 운행 시 초등학교 통학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기타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럼 이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는 언제쯤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022년 1월 중에 모두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유구역을 일단 지정을 한 이후에는 도면 표시나 교통표지판 정비도 금방 이루어질 텐데요. 늦어도 내년 새학기 전에는 모든 조치들을 완료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 언론 미디어팀 박진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문화재청 항고입니다. 문화재청이 김포장릉압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건설사와 분양인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문화재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강행한 위법행위라며 16일 제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중 일부는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 이후 재직한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직매립금지 시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기를 기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 건의하는 안을 준비했다가 인천시의 반발에 부딪혀서 취소했습니다. 매립지 공사는 지난 13일 매립지 이용기초자치단체 64곳 중 41.8%가 직매립금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설문조사 자료와 함께 2030년 연장 건의안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준비하는 인천시는 폐기물관리법이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 상황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매립지 공사는 지난 10월에도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자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면 4명 중에 3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는 고등학생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75%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 118명을 대상으로 자녀 백신 의향을 물어본 결과 9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부모 155명 가운데 78%가 백신 접종에 찬성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 감정 4지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성남시 대장동과 닮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김포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감정 4지구에 대한 논란은 사업권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업 도중 김포시가 민관 공동 개발을 선언하면서 기존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상고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도 나왔습니다. 개발 구조가 성남 대장동과 닮았다는 말까지 나오자 의회도 사실 검증에 나섰습니다.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하여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 공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의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제2의 대장동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 이육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건 개입이나 특정인이 풍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남의 대장지구와 같이 확정 이익을 선배당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번 개발을 위해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설립한 감정 4지구 도시개발 대표를 김포도시공사 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민간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우선할 수 있어. 또 김포시는 민간 공동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를 웃동까지 주며 매입했다는 의혹은 집가상승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민동서 조작에 관한 의혹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역 일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죠. 젊음을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인데요. 이곳 상권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8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부평 지하상가와 부평 테마의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 시장, 그리고 부평 로터리 상가입니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이곳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부평구는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지역 상인회에 사업 신청을 제안했고, 지역 상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이런 쇠퇴한 상권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인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찾다 보니까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대효과는 공시를 6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매출액을 30% 정도 신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부평 지역 상권은 5년간 8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이번 선정이 부평역 일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군은 사업 부지를 지정 고시하고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문가와 상권을 진단하고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뒤 권역별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도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여물만 매립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직매립 기한을 오는 2030년으로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난 13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 어렵다며 매립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용 기초자치단체 6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41.8%가 생활 폐기물 반입 금지 시행일을 더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신증설 관련 기초 지자체들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지역시민사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자원순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시점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조직 존립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저감하는 방향보다는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비판 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소각장 신증설 관련 기초 지자체 상황을 고려했을 뿐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4차 협의체의 매립기간 연장을 건의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